아 진짜 뭐하라 이거 진짜. 빅싱으로 울었어? 울었어 진짜. 밥 먹어 빨리. 넌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냐? 사귀는 여자는? 있고? 아니요. 시간이 없어서.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넌?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. 박 의사. 그러니 6년 내내 올 수석 같은 건 하고 있었겠지. 잘난 척이나 하면서. 그치? 이 아래서는 말이다. 들어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야. 난 그날 뉴모니아셉시스 환자가 그렇게 위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고. 그러니까 내 판단에 위스가 있었던 거지 퍼포먼스를 위해 뒷전으로 밀어놓은 게 아니라고. 알겠냐 인턴? 잘 마셨다. 저번에 얻어마신 커피 갚는 거야? 뭐냐? 깜짝이야. 너 지금 분기 잡는 거냐? 밀당하는 거야? 재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짓이 기특하잖냐. 기특하다고? 너한테 히스테리라고 했는데? 똥물까지 뒤집어 쓰고도 꾹 참고 버티는 거 봐라. 요즘 후배들 중에 그런 놈들 몇 놈이나 되냐? 쯔쯔쯔. 아주 눈에 하트가 뿅뿅 떴네. 뿅뿅 떴어. 뭐?